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21입니다. 저희는 벤틀리 벤테이가 2018년식 차량에 헬릭스 DSP 울트라 그리고 프로5 모스코니 모스코니 프로2 네버 안쪽으로 100.6 앰프도 있습니다. 사운드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. 완벽하게 고객님 차 받으시면 깜짝 놀라시리라 생각합니다. 모스코니 앰프 아주 퀄러 튀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,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 브락스 제품 다음으로 최고급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벤틀리 벤테이가 2018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